하얀진도께는 봄탱이라고, 봄탱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, 하얀진도 비슷합니다. 구조돼가지고, 그때 봤던 거 구조돼가지고, 새로운 주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창문에 숨어서 촬영하는 거, 가을이는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몰래 몰카하는 거 지금 찍히지 않았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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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지금 문앞에서 우리 살랑살랑 치고 있구요 곰탱이 두 봄탱이 랩은 좀 안으로 す금 반짝이요 다진마늘에서 멈추를 볼 Datom iacLubb 파울은 가리에는 왜 안 움직이냐 열어보는 다음 하나는 여유롭게 햇볕 쬐고 있네요. 문 앞에서 들어오고 싶어서 채널을 받기 더 좋을텐데 햇볕도 쬐고 늘 들어오려고만 해요. 가을이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녀도 별로 신경 안쓰죠. 가을이 그냥 혼자서 막 가고 있어요. 도시계에 가서 하나는 뭐 보고 짓는거니? 사실 가을이가 제 랩 두 형제를 자매를 자매? 좋아하지 않습니다. 식 되게 싫어요. 자기한테 이빨 드러냈었다가 애들이 다 어디갔려고 지문화입니다. 들어오고 싶어서 다들 문앞에 모여서 데모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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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